YG 을 박자 YG? YG? K 플러스는 영역 YG? 에이? 그렇다면 우린 살짝 가려야되지 대표님이 YG을 주신다고 뭐야? 에이? 전 회자가 YG였던 거 아닐까? 아 뭐야 깜짝아 깜짝 놀랬잖아 아 뭐야 깜짝이야 실력은 그래도 좋겠네 그래도 저희 들어갔던 게 얼마나 포스트가 멋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연습생 8년차 박서영 5년차 박지니입니다 블랙핑크 언니들 팀에 바로 합류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F221 그룹에서 거의 7년 가까이 YG가 왜 이런 보물을 놓쳤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담스럽겠다 마지막인데 1등 자리만 비어있고 나같이 쓰게 그냥 바닥에 갑시다 대박이다 아우 불안금 일개상 간다 간다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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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00이 진짜 야 100이 진짜 골크로스 대박 아 1등 잘하네 약간 여왕 자리 같아 1등이죠 되게 푹신푹신이 보여 여인이야 1위에 자리는 함부로 넘보면 안 돼 다실만한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